강진우 씨 네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? 네, 사모님 바닥 청소 끝나면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화장실을요? 왜요? 못하겠어요? 아닙니다 강진우 씨, 뭐하는 겁니까? 당신 출근 안 했어요? 강진우 씨가 왜 여기서 걸레질까지 하는 겁니까? 아버님 간병이 나면서 집안일도 돕기로 했잖아요 이과 청소 좀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? 여보! 여보! 정신이 있잖아 정신이 있잖아 정신이 있잖아 KBS